대통령 진무실 앞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실 인근에서 지표를 금지하도록 한 경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대통령 진무실 인근에서 시위를 틀어막으려고 한 경찰의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동을 건 것입니다. 재판부는 절대적 지표 금지 장소를 확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대통령 진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1심의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의 주요 업무라고 판시하며 불통에 빠진 대통령실을 일갈했습니다. 도어 스태핑 중단 이래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며 용산을 침묵의 불통 지역으로 만들려던 대통령실에 경정을 울린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유정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경찰과 대통령실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국민과 소통에도 다소십시오. 제대로 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의혹에 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국민은 정치적 쇼를 위한 배경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지금처럼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료 제공마저 거부하는 국방부 검찰단 박정은 대령을 깜깜히 재판에 몰아넣을 셈입니까?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은 대령이 요청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가 기재된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이첩기록 열람과 복사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기록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한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정당한 수사가 진행됐는지 아니면 의혹처럼 수사에 위압이 가해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핵심 근거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기록을 항명형의 혐의의 수사 근거로 활용해놓고 정작 재판부의 증거로 제출하지도 박정은 대령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예 재판부나 박정은 대령이 사건 기록에 접근한 길을 막아놓고 무엇으로 재판을 하라는 말입니까?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에 대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방부 검찰단의 행태는 명백히 박정은 대령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 소재를 가리려는 꼼수입니다. 항명혐의의 출발점을 감춰 외압 의혹까지 지우려는 속셈입니까? 국방부 검찰단의 행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이 같은 행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금의 필요성을 더욱 환기시켜주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